하나님의 자손 갈골, 다라는 열한기상 4장 3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와 필적했던 에단, 해만, 갈골, 다르다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같고 기록된 순서도 같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장 6절의 다라는 열한기상 4장 31절의 다르다의 압축형입니다. 또 역대상 2장 6절의 세라는 히브리어 제라흐이며 열한기상 4장 31절의 예스라 사람 역시 히브리어 제라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편 열한기상 4장 31절에서는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가 마울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울의 아들은 히브리어 벤의 마울로서 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들 벤은 혈통적인 직계 아들이 아니라 어떤 모임의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울의 아들은 마울의 혈통적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춤을 추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에단, 해만, 갈골, 다라 외에 언급된 시무리의 히브리어로 지무리이며 노래로 찬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마울의 아들들이 춤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면 시무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계없는 세대는 생략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필수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암흑기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속사를 쉬지 않고 면면히 이어오셨으며 역대기 족보를 통하여 그 약속의 성취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3. 룻기의 족보 룻기는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산 한 가정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룐, 오르바, 루세, 몰락과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에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열맹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았고 해수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에 나오는 이 짧은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의 자선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족보는 마지막 4장의 끝에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 다윗이라는 언약의 통로를 보여줌으로써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였지만 룻기 사장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과 그 자선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소망을 선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룻기에 기록된 족보에는 생략된 대수가 있습니다. 첫째, 룻기 4장 19절에 기록된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생활 430년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 헬스론은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70가족 명단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헬스론의 아들 람은 헬스론이 첫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둘째 아들로 헬스론과 람 사이에는 생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람의 아들로 기록된 아미나답은 애굽 생활 430년 말기의 인물입니다.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바는 나선의 누이로 광야의 지도자 아론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아미나답은 아론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아미나답의 아들 나선은 광야 시대에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생활 430년 대부분이 통째로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룩기 4장 21절에 기록된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사사시대 약 300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은 분명히 가라한 정복 초기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살몬의 아들로 기록된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로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은 시간 공백이 없는 세대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약 300년이 통째로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에스라와 니에미아의 족보 구약 성경 에스라와 니에미아의 특이한 점은 사람의 이름을 지루하게 나열한 족보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제1차 귀한자 명단 제4장 에스라의 족보 제2차 귀한자 명단 성벽 건축 담당자 명단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한 자의 명단 예루살렘에 정착한 자의 명단 제4장 레위인의 명단 제4장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명단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두었을까요 먼저 이 족보들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옛날에 포로로 잡혀간 선조들과 지금 돌아온 후손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속사 전체로 볼 때 구약성경 에스라와 니에미아는 에스라와 니에미아는 국가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져 나라가 망한 암담한 상황에서 메시아를 준비케 하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허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에스라와 니에미아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신앙을 회복하여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노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산산이 깨어진 나라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해 몸부림 쳤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순간부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함께하였습니다. 니에미아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대적들의 공격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이미 과거에 작성된 제1차 귀환자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기입니다. 이때는 주전 444년 제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벽이 재건된 후로 제1차 귀환 후 대략 93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벽을 완성한 후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미는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니에미아는 먼저 족보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족보의 명단과 수요를 확인하여 기록하는 작업은 니에미아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이는 니에미아가 족보를 기록한 그 첫머리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개수하게 하신고로 라고 고백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족보의 기록은 분명 구석사적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사람에게 족보는 이스라엘의 석화였다는 국적의 표시가 되었으므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민들 속에서 함께하며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치는 선지자는 내 백성의 공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한 줄 알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족보가 확실치 않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제외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특히 에스라와 니에미아는 제사장 족보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여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직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선, 바르실레 자선도 기록하였습니다. 혈통이 의심스러웠던 제사장들이 자기가 속한 족보를 아주 열심히 찾다가 끝내는 족보를 밝히지 못하여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핏 가혹한 처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사명은 레위지파 특정 계보의 사람들만 감당하도록 구별된 큰 사명이었고 율법에서도 제사장의 가문은 특별히 성별되었으므로 제사장의 족보를 밝히지 못한 자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와 느에미아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방인과 유다인의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혼인 제도를 바로 잡았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기환한 후 대대적으로 개혁한 것은 이방 족속과의 통원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이방의 의상을 숭배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이방의 딸을 취하여 아내나 며느리를 삼아 혈통이 섞이게 하였습니다. 이 일의 방백과 두목들이 더욱 으뜸이었으므로 에스라와 느에미아는 족보를 샅샅이 심사하여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실로 이방인과의 통원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온전히 준행고자 했던 철저한 신앙개혁이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끊어버릴 것을 강력하게 명령한 후 3개월간 족보를 샅샅이 뒤지고 심사하여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함께 살던 부부가 정을 끊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생이별해야 하는 대대적인 이혼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에스라의 족보개혁은 즉각적이고도 단호하여서 전체적으로 이혼한 자가 11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 계열에서만 18명, 레위 사람 중에서 10명이 이혼하였는데 이혼을 당한 이방 아내와 자식들은 그 즉시 이스라엘에서 모두 추방되었습니다. 행복하던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이러한 극단의 조치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는 가혹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러한 조치를 반대하기 위해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야스야가 주동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 둘을 도와 모두 네 사람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경륜 속에서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에스라의 개혁 의지는 매우 단호했고 귀환한 백성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느에미아도 동일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른 피가 섞인 이방 사람들,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중에서 몰수이 분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국토가 유린되고 70년간이나 이방에서 포로가 되었던 상황에서도 족보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자기 혈통과 개통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다위세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계승하여 메시아가 오실 순수한 혈통을 지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아브라함 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1명을 하향식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3장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까지 77명을 상향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위세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로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누가복음 3장 족보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아담과 하나님까지 하나로 연결된 구속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구약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162년의 역사를 압축한 구속사의 유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 어마어마한 구속사를 16절의 짧은 족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로 압축하여 소개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핵심이요 신약의 근거이며 전 인류 역사의 분기점인 것을 한눈에 보게 함으로써 성경을 구속사의 거대한 맥으로 조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창세선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어김없이 이룩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족보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연대가 다음이 없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자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대초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분의 이름이 생과 사가 연결되는 혈통적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바로 알 때 족보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위대한 사역에 대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들어 가장 뛰어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왕, 즉 평강의 왕이며 또한 멜레크와 체데크의 합성어로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복을 빌었으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 11조를 바쳤습니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이 멜기세덱의 특이한 점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는 자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족부에 들지 아니하였으나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측은 본질적으로 가장 뛰어난 것임을 밝히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단번에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하지 못하고 자주 갈리는 레위 제사장들과는 달리 멜기세덱처럼 영원히 항상 있는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본래부터 족보가 없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에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상은 다윗의 주로 족보를 초월하고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인성을 가지고 성욕신하시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라고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아가페의 사랑 속에 이루어진 초절정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2. 성경 족보의 특징과 기능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와 마찬가지로 인물들을 열거하기 전에 서론이 먼저 나옵니다. 족보의 서론은 족보의 기원과 핵심을 요약하면서 이어지는 이름들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혈통관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의 족보에 나타난 서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창세기 5장 1절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0장 1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25장 19절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36장 1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37장 2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창세기 46장 8절 그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출애급기 6장 14절 아론과 모세의 나은자가 이러하니라 민숙이 3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소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또한 성경의 족보를 기록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혈통의 한 줄기를 따라가는 수직적 족보와 특정한 한 사람 당대의 여러 자녀들을 나열하는 수평적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 자손에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양식 족보가 있고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상으로부터 자손으로 내려오는 하양식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족보는 하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론이나 다양한 형식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족보는 다른 일반적인 족보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나타냅니다 1.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특이한 점 1. 절대로 위조가 없습니다 세상의 족보는 신분의 특권과 명예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권위와 업적을 가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관직을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중간에 족보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 천한 신분이었는데 족보를 위조하기 위해 돈을 주고 신분을 사서 상놈이 양반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예 본관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양반이 되기 전에 자료는 완전히 없애고 양반으로 바뀐 후의 자료만 후대에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족보는 단 한 번도 중간에 위조된 적이 없고 그 신분이나 명예를 과장되게 부필려 기록된 것도 없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쓴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직 사실을 기초로 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오직 성령에 의한 기록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과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2. 절대로 중단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아무리 명문가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없어서 가문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문가라고 하면 종가집을 읽었는데 종가는 장자로 내려온 집 시조로부터 적장자 정실이 나은 마다들 혈통으로 내려온 집을 말합니다 종가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는 적장자 혈통으로 적어도 15대 이상을 넘긴 혈통적 역사성을 지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종가라고 하면서도 성씨의 시조에서 현재의 후손까지 적장자 혈통으로만 내려온 종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드물게나마 족보에서 찾아내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오래 지속되었다는 고려는 왕건이 세운 왕조로서 공양왕까지 34대 475년간 존속했고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세운 왕조로서 순종까지 27대 519년간 존속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아담 이후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족보 가운데 의도적으로 생략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모든 족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하여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의 족보는 연속적이지 않은 데다가 과거와의 연결성 없이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끊어져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거룩한 선민의 족보는 이전 족보의 기본 골격이 든든하게 고정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족보에 근거하여 더 확장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은 야곱의 내 아내를 통한 열한 아들의 출생과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밝힌 족보인데 이 족보는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시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민숙이 26장 1절에서 62절에서 4대 후손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 족보의 기능 1. 직계 혈통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은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이라고 기록하므로 아담부터 직계 혈통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하여 각 인물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반드시 그의 조상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적어도 부친이 누구인가를 언급하고 특히 왕, 제사장이나 선치자 등 중요한 인물들은 그의 5대조나 6대조, 심지어는 7대조까지 밝혔습니다 2.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혈통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1장 19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벨렉과 욕단이 에벨의 두 아들이라는 혈통적 관계뿐만 아니라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누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것보다 여러가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밝히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이 유대주의적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을 향하여 족보 이야기는 변론만 낼 뿐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그 사람이 속한 지파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소유한 족보가 있으므로 족보를 보면 소속 지파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족보를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가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부터 제사장의 신분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제사장의 후손임을 증명해야 했고 족보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족보에 의해 정해진 소속대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족보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족보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喝한 것입니다 족보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喝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